이 댁에서는 뭐든지 작업자족입니다. 어지간한 걸칠거리가 손끝에서 나오니 옷이 아니라 정성을 입는 셈이지요. 얘들 이거 입으면 진짜 시원하겠어요. 시원하니까 얘를 전에 입으라고. 왜? 바쁜데도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할머니밖에 없어요. 최고야. 할머니밖에 없어요. 저도 이렇게 시원하게 입고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 덕분에. 이거 안 입으면 못 입어요. 진짜 너무 더워서 다른 건 못 입어요. 지금 입은 원피스도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딱. 제가 이런 스타일 옷을 입고 싶다고 하시니까 이거 만들어주셨어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어머니. 된다? 네. 작년에 만들어주신 옷이에요. 오늘도 계속 쭉 입고 있어요. 입을 때마다 어머니 생각나서 눈물을 나네. 나는 또 그런 짓말을 잘해. 근데 어머니. 이것 좀 봐봐. 네. 그걸 꼬면서 그냥 그거 버려야지. 다해도 그것은 못하지. 입가락이 춥다고. 추워, 추워 하고 있어 지금. 어쩔까. 세상에. 시어머니가 북을 치면 며느린 장부를 치네요. 우리는 생활비가 많이 안 들어요. 다 채취해서 쓰고 또 이렇게 만들어 쓰고. 부식값이 안 들어요 별로. 쌀값하고 이제 뭐 고깃값 전부. 하지만 이런 생활이 처음부터 수월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많이 불편했죠. 살아온 방식 틀리고 문화가 틀리니까 제가 적응하려고 많이 노력했죠. 한 3년 걸렸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 어머니하고 사이가 좋기까지가. 안 되는 게 없으세요. 우리 어머니는. 안 된다는 말을 제일 싫어하세요. 된다. 해야 된다. 하면 된다. 가장 어려운 것은 약초였습니다. 시어머니 손길. 거쳐간 약초가 36가지나 되니. 처음엔 이것이 저것 같고. 도무지 모를 세계였죠. 하지만 지금은 약초 식당의 안주인 노릇도 거뜬히 할 정도로 베테랑이 됐답니다. 이걸로도 허깨밭잎도 장아찌로 하나요? 허깨도 굉장히 쓰거든요. 엄청 써요. 네, 허깨 굉장히 쓴데. 이것도 이제 법제해가지고 이렇게 드시게끔 만들어놨어요. 이것도 신기한 거래요? 연줄기예요. 연밭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심은 데가 있는데 거기서 따가지고 연잎 장아찌, 연줄기 장아찌도 만들었어요. 개발하셨어요.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딸내미인 줄 알겠네요. 사기 들어 돌아가세요. 처음에는 놀랐죠. 이 많은 가지수에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걸 내놓으실 수 있구나. 이게 이 나물 같고 이게 이거 같고 해서 구분을 못했어요. 처음 보는 약초가 너무 많았어요. 뭐 이런 것도 먹구나 먹구나.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우리 어머님이. 전 여기서 이제 선생님한테 말로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 내가 해온 줄 알아. 그건 아닌데 저희 어머님이 다 약초 채취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님 당당하게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많이 드시라고 하고 있죠. 둘째 준희를 데리러 가는 길입니다. 쌀, 쌀 봐. 건희는 일곱 살. 혜르시마. 쌀, 쌀 봐. 준희는 네 살. 한창 손이 가는 나이에 녀석들 기운 차기가 꼭 망아지 같습니다. 같이 놀아, 같이. 엄마도 같이 놀아. 걸템 봐야 견적으로 hear you. 돌담길 따라 마음껏 달려봅니다. 맛있다. 맛있다. 시작. 텅 텅 텅 텅 텅 sev문을 열어라. 날 East to K again. 열 두 시간 되면은 문을 닫는다. 엄마에게도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랍니다. 뭐 끝나면 또? 뭐 가자! 뭐 하자! 쇼치 없어, 놀이가. 그런 게 좋으신가 봐요. 재밌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때밖에 할 수 없잖아. 애들 더 크면 잘 컸다고 자기만의 책을 간다 할 텐데. 우리 솔라 사셨어요. 응? 솔라. 뭐 찾았다고? 솔라. 솔라 찾았다. 다시 이렇게 찾았다. 나가세요. 너무 새끼라 빨리 커 본 것 같아요. 진짜 다 빨리 커. 남편이 운영하는 공방입니다. 와, 아빠 도자기 만져고 계셨다. 봐봐, 이리 와봐. 어디? 아빠, 아빠 그릇만져. 안기서 만져고 계셨지. 지척에 가족이 모여 살며 일도 아는 셈이죠. 우와. 아빠 진짜 잘 만드신다, 그치? 나도 하고 싶다. 거님도 하고 싶어? 우와. 아이들은 잔뜩 신이 났습니다. 나도 만들고 싶어. 아내 덕분이지요. 요즘 커서 아빠도 배워. 수지자 해. 아빠 수지자 해. 처음에는 이쪽은 좀 자고 못해서도 지금은 좋아, 좋아. 어머니하고 저희 와이프하고 궁합이 착찬한. 잘보다 더 잘 맞아요. 짠. 이건 누구 꺼야? 누구 꺼야? 거닌 꺼야, 이건 거닌 꺼. 행복의 정답이 있을까요? 찾아가기 마련이랍니다. 협회는 조금 내가 왜 이렇게 여기 시골에서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엄마가 그만 줘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런 시골에서 신랑도 매일 보고 같이 일할 수 있고 우리 아기들도 매일 보고. 해질령 노을이 물 위에 떠 있고 하늘에도 떠 있네요. 저 홀로 저물어 가는 것이 아쉬운가 봅니다.